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Cubase 105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 강좌에서는 Cubase 11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Cubase가 11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많은 변경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강좌에서 그런 기능적인 부분만 언급하기에는 이미 여러가지 영상에서 Cubase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영상만 보셔도 기능적인 부분은 금방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Cubase 11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주요 기능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고 강좌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버전에서는 여러가지 DAW들의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특정 뭐 예를 들면 아이조톱이라든지 이런 외부 플러깅들의 장점들이 통합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익스포트의 변경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존부터 멀티 익스포트는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MP3로 익스포트를 하고 웨이브 파일 포맷으로는 또 한번 익스포트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익스포트를 할 때 Q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익스포트를 하실 때 여러가지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조합별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MP3 버전, 웨이브 버전 이렇게 동시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로 익스포트를 하실 때도 여러가지 조합별로 Q를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링크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레인지먼트에서 선택되어진 애들을 익스포트 화면에서도 동기화를 시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를 하실 때 기본적인 인서트라든지 채널 스트립에 걸려져 있는 여러가지 처리들을 적용해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룹 트랙에 적용된 것들 그 다음에 샌드와 리턴 방식으로 적용한 이펙터들 이런 것들까지도 동시 적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빼서 출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큐베이스에 있는 샘플러 트랙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룹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스를 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제 샘플러 트랙 안에서 슬라이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히 포인트를 대입을 시켜서 재배치를 할 수가 있다거나 특정 부분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LFO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서요. 모듈레이션 소스로 활용을 해서 피치를 변화시켜 준다거나 필터에 적용을 한다거나 앰프 쪽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특정의 스케일을 입력을 시켜 놓고 그 스케일에서 벗어난 노트들을 자동적으로 퀀타이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레코딩을 하실 때 벗어난 음들을 자동적으로 퀀타이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미디 노트를 그리실 때 그 스케일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스케일 상으로 맞춰 줄 수 있는 그리고 선택되어진 스케일만 폴드 형식으로 피아노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정의 스케일을 내가 입력을 할 때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롤에서 한 가지 더 업데이트 사항이 있게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피아노롤을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룰러 트랙이라든지 마커 트랙이라든지 코드 트랙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나가서 봤었어야만 됐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로우존으로 피아노롤을 위치를 시켜주고 가능은 했었는데요. 이제는 전체의 피아노롤 화면 전체 창에서 글로벌 트랙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마커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작업을 하실 때 비디오 트랙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롤에서 밑을 보시게 되면 미리 CC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예전에는 피치 값을 변경할 때 조금 번거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그리드라는 기능이 생겨서 설정되어져 있는 그리드 값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가로축으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변화를 조금 더 손쉽고 정확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미디 CC에 이렇게 커브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이퀄라이저를 탑재한 프리콘시가 2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큐베이스에 있는 굉장히 좋은 이퀄라이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다이나믹 이퀄라이저를 대입할 수 있게 변형이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 MBT 아카데미의 아이조토 플러그인 강좌에서 다이나믹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일종의 이퀄라이저와 컴프레서가 조합이 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각각의 밴드에 다이나믹 이퀄라이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변화사항이 사이드체인의 옵션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사이드체인도 여러가지 밴드에 각기 적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우쪽 대역은 다른 사이드체인 트리거 소스를 그리고 미들쪽 대역은 또 다른 사이드체인의 트리거 소스를 이런 식으로 각기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컬셔라는 멀티밴드 컴프레서 형식의 이펙터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밴드 컴프레서의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게 되겠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 MBT 아카데미의 페필터 프로 MB의 강좌를 보시게 되면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연관지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시그널에 밴드를 나눠서 여기에 각기 다이나믹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다운로드와 어버드 형태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기본적인 컴프레서와 익스팬더 그리고 게이트 그리고 세츄레이션의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스코어 에디터가 한 단계 더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자사 제품이죠. 도리커에 폰트가 조금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스코어 뷰 상태에서 미디 노트를 조금 더 에디팅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노트 에디팅 오버레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상에서 보여지는 노트의 디스플레이 퀀타이즈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미디 노트에 변형을 줄 수 있게끔 또 변경을 한다든지 밸러서티를 변경을 한다든지 등등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창이 우측에 새롭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바 라인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이 우측에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노트를 선택하게 되면 노트에 대한 정보들이 다이나믹 심볼을 선택하게 되면 다이나믹 심볼에 대한 정보들이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능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MBC 아카데미의 아이저톱 강좌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이미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스테레오감을 넓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요. 그 기능도 큐베이스 11이 되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멀티밴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특정의 대역에 스테레오감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좁힌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미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이기도 하죠. 스펙트럴 레이어 프로의 미니멀 버전인 스펙트럴 레이어스 1이라는 플러그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저톱의 RX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스펙트럼의 형태로 오디오 파용을 보면서 특정의 노이즈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의 하모닉스 대형만 제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리페어링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여러가지 미디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특정의 파일에서 보컬만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믹스 작업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슈퍼비전이라는 플러그인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저톱의 인사이트라든지 여러가지 미터링 툴을 차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플러그인 화면 안에서 분할을 해서 여러가지 스펙트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레벨 미터라든지 다채로운 여러가지 미터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좋아요. 그 밖에 여러가지 샘플 팩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이디피아이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를 지원하는 멀티탭의 딜레이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밖에 여러가지 소소한 변화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주요한 기능들을 음악 제작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